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개쌍아. 이 개쌍아! 이 개쌍아! 사람이 여기 참 웃었다 그자. 내 담그고 티 쓸 때만 해도 몰랐을긴데. 이어서 만날 줄은. 니가 어떻게 여기. 난 여죽 있었다. 니가 이감대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형검아. 진정해. 그때 내가 돈에 눈이 멀었어. 어떻게 됐었나봐. 어? 그 돈. 너, 너 가줄게. 그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재현. 그것 좀 내려놔 이 개새끼야. 아악! 도둑!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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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죽으면 후환이 없다고. VIP가 시켰어. 그 새끼 말 듣고 내 배신 때리니까 잠이 얻어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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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떡하냐 이 씨.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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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야! 의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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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니는 술 안 마시나? 으악! 아... 칼은 피가 많이 찔던데? 우비를 입을까? 그냥 목을 졸라,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텐데... 아이... 누군 죽여본 것도 아닌데... 그냥 본능에 몸을 맡겨, 그냥? 어? 아니야, 아니야... 완벽하고 깔끔하게 조리해야 돼? 후... 하... 어디서 연습을 할 수도 없고... 씨... 아, 덥다... 아... 저기... 성재야! 어! 뭐야?